뭐, 체력을 회복해주면 되죠 파란색 카드키 나 여기 있고, 나이스 심판이라는 이름의 그림이다 군중 앞에서 무릎을 꿇은 여자가 묘사되고 있대요 나 자전거 타면서 막 총 쏘면서 가면 진짜 멋있겠다 그쵸, 여러분들 한 손엔 자전거 잡고 한 손엔 샷건 쏘면서 가면 자전거 타서 떨어지겠지 탄탄총 먹었다, 엘 이거 얻어서 뭐하냐 일단 내려갑시다 이제 그거를 산탄총 모델은 어, 저 나왔어 여기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에이, 바디 러멤버 저 새끼 믿을게 안돼 방금 생일파티 열어주는 애가 얘에요 어 이번엔 저랑 파티를 하자니까 또 조심해야되겠지 지정수 때릴 수가 있으니까 어 포킹맨 언제가 니 머리에 샷건 총알을 날려주겠어 저기가 이제 파티 장소야 어이 깜짝이야 니 머리에 한방 죽었니? 깔끔 됐어요 이게 머리를 때려야지 죽거든요 애들이 근데 어쩔 수 없지 가야돼 가야되기 때문에 넣어두고 치료약은 마, 많은데 혹시 모르니까 허브를 하나만 다 갖고 왔네 이렇게 넣고 조합에서 치료약만 있으면 되겠지 저장하고 이제 파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 비디오도 넣자 오케오케오케오케 강청완이 어서요 저장은 안할게요 비디오놓고 비도 넣고 데게 지정주면 가자 플레이스테이션 어유 오오 들어와 들어와 니머리 한방 좋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을 하고 있어요 하드킥 파란킥 오늘 나옵니다 스팀 오늘 나와요 오늘 아 스팀도 24일 이기 때문에 오늘이죠 아 얘 파티라고 또 준비 엄청 했네. 얘가 여자친구 사귀면 정말 이벤트는 잘 할 것 같아요. 이벤트가 좋은 것 같진 모르고 어 좋을 것 같은 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쏘우 강팽인 것 같다. 이거 보면 이제 자 게임을 시작하지. 레츠 플레이 게임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문광인님 어서와요. 야 좀 비켜봐 그 못생긴 얼굴 좀. 짜잔. 완전 또라이 같지 지금. 그게 뭐냐? 아 아까 그 애기구나. 비제이 존님의 생방송 시작이래. 미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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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손가락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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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ll만으로 거짓 grruption 기äre찬. 周. 뒤로 손 감상ивает joint에 놓acceptалась 거죠. 6000 travelling 중. 아니 20 Burce lighting 시간은. غ dwa 골랐어 Harry 의사님은. 그 올 Reports 지수한다 다How다 벌anie. 배고기.'' 응. stad은 그대에게 모르겠다. 오우 그래? 그럼 쓰러트려야죠 뭐 여러분들 어쩔수 없지 어쩌긴 니 머리 잘 닦아 놔라 자꾼 총알을 박아줄테니 음 이 머리에 총알 박으러 갑니다 지금 다들 이런 말이 있죠 다들 이제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지 처맞기 전까지는 다들 누구나 싸우기 전에는 계획을 준비해서 오죠 하지만 처맞기 시작하면은 그 계획도 없어집니다 이것들을 미리 뿌시고 가는게 날려나? 오우 당연하지 이런 허접한 함정에 걸릴 줄이야 절대 안걸리지 나중에 여기서 싸워야될수도 있으니까 미리 뿌시는게 나을거같아 어허어어 우와 진짜 얇아 그럼 이거 보여요? 어 못봤으면 큰일날뻔했네 이건 또 뭐길래 그러냐 저거 좀 수상의 이런거 템이겠죠 얘가 함정을 깔아냈기 때문에 얘가 미친놈이어서 조심해야됩니다 여기는 또 벌레들이 나올거 같으니까 잠시 화면병으로 역시나 어 권총알에 권총총알에 많이 주더라 무지꺼 의심부터 해야돼 여기서는 지금 여기 실 보여요 지금 아저씨 실은 보이는데 답이 없네 어떻게 들어가야되지 김성민님 안녕하세요 왜 내가 들어갈 틈이 없는데 왜 내가 들어갈 틈이 없는데 이런건 아니죠 폭발 폭탄이죠 폭탄 이거 숙이라고요? 숙여도 이거 밑에 이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안보셨.. 못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있어 이거 어떻게 숙여서 들어가요 이게 숙인건데 숙여서 오른쪽이 될거 같다고요? 오른쪽에 요게 있는데? 유탄을 써야될거 같은데? 어 하나는 제거했죠 오 내꺼는 없고 비밀번호라 비밀번호라 내 생일이 아닐까 어 안녕 친구 0814 061 오케이 그러면 너의 심리상태로는 정답은 0814다 분명히 첫번째 걸로 알려줄게 분명히 너의 성격이라면 그럴거야 난 널 믿는다 니가 싸이코라는걸 망이니나? 저거 굉장히 불안해보여요 또 떨어지니? 다음 비번 뭐였죠 여러분들? 헤이 친구 다음 비번 뭐예요? 어 다음 비번 뭐였지? 나 기억 안나는데 0814 밖에 안봤어 061 또 떨어질거 같은데? 설마 3개는 아니냐? 어 열렸다 아 이런거 다 다 뭔가 불안해 역시나 미친놈들 봐 저거 완전 저거 또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거 예 공포게임이에요 갑시다 세이브도 의심해야될 듯 진짜 와 이런거 조심해야되 이거 보여요 이거? 진짜 조심스럽게 와 피해? 니가 내 공격을 피해? 용서할 수 없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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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킹맨 포킹맨 원투여 근데 원투 너무 고전이잖아 고전도 스토레이터 어 역시나 방심할 수 없지 총알을 안앗기는 아니더라도 가자! 덤벼라! 너 말고 우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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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불에도 약한가? 다리없는 친구도 너무 길었건데 솔직히 얘는 샷건만한게 없어 불은 데미지가 안 힘든것 같고 오 뭐였고 건초은 쓸모가 없다 여기서 음 건초 쓸모가 없고 무조건 샷건으로 가야됩니다 여기서는 샷건 두발밖에 없네 문제가 있는데 샷건 총알 좀 줄사람 그니까 권총 데미지가 강화총 강화로 바꿔야 될 것 같애 애들 죽일때는 트레이 했을때요? 오케오케 이게 이제 영구체력이죠? 으어차 저의 비통이 올랐습니다 체제체력이 증가했습니다 역시 리얼리티 물뿌리는게 회복이에요 아유 저장있네요 나이스 동전 산탄둔총냄 나이스 좋구요 이게 제일 좋죠 어 좋다 진짜 이게 좋고 뭐 지금은 필요한게 없고 산탄둔총말고 주화를 넣어놓읍시다 지금 백렬새도 필요가 없는거 같긴 한데 됐다 됐다 저장하고 네 지금 허브 다 허브랑 조합해서 뿌리는거에요 허브도 아직 있습니다 바이오하자드의 상징이죠 허브는 가자 음 음 졸리진 않네요 예 여러분들 현재 시청인의 2100분이 보고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한번 주시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장바에요 아 근데 이게 조금 아까운데 총알 다쓰기가 이거 파 부시는걸로 안아깝네 저거 맞을 바에 총알 쓰지 몇 퍼센트 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음 건촌탄약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지금 만들자 만들고 화염탄을 만들까요 버너 연료를 만들까요 버너는 많으니까 화염탄을 만들자고 완벽해 여기로 떨어지는게 맞는거 같죠 네 이 스피커들을 준비한거 보니까 또 이 자식들이 음악 틀고 뭔 짓 할거 같은데 번총탄이야 나이스 꿍이님 어서와요 이걸 찾아야되네 내가 배터리 배터리를 찾아야되는데 배터리를 찾아야되는데 여기에 배터리가 있는거 같네요 나이스 배터리도 좋겠다 이제 슬슬 뭔가가 나를 공격할거 같은데 어 지금 너무 저기 안나오는데 애플스포 맞습니다 아 아이아잇 컷이 같은놈 내가 이럴줄 알았다 또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 미친놈 또 시작했어 아 저 돼지는 뭐야 또 어디서 내려온거야 저 돼지는 와아 으아앗 어어 더러운 놈 나왔어 진짜 내가 이럴줄 알고 유탄발사기를 많이 모아놨다 이 자식아 이 더러운 돼지야아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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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아 아 이 소리는 또 못들리는데 아 이 소리는 또 못들리는데 어디 열리는거지 그니까 맘에 안들면 만질지마 저 돼지를 저 또 뭐야 저 또 뭐야 좋았어 화학용해 다음 차례 다음 차례는 너야 1408 1408 기억합시다 귀좀 긁고 가자 1408 아싸 골동통좌 계단아 나와주세요 가자 가자 다시 일로왔어 아 비번 14 그럼 아까 그 말했던 세가지 다 아니네 저 나쁜새끼 진짜 치워치워치워치워 작동안하죠 뭐라고? 에이 왜그래 뭘 다 버려 어? 나 못버려 안돼 안돼 아이 못버려 차라리 걔네들을 안구하고 말지 이거 못버려 탈퇴 그냥 어? 내가 집 나가면 되는거 아니야 이거? 아아 아이 씨 이게 뭐람 진짜 얘들아 칼 하나하나도 들고 가면 안되겠니? 칼하나도 안될까? 됐냐 이 더러운 자식아 뭐 쟤 치료키까지 다 버리라고? 저거? 쓰레기네 저거 우와 저 쓰레기네 저거 진짜 쫄았네 쫄았으니까 버리라는거겠지 이거 또 생일파티 거기 아니냐 세상에 세상에 나 여기 알아 나 아까 했어 여기 거기 있잖아 방탈출 아 다시 챙기면 문 닫히겠죠 여러분들 어? 설마 이 제작사가 그렇게 멍청한 선택을 했겠습니까? 예 다시 챙겨봤자 날 나한테 절망을 주려고 물 나와라 아하 나 여기 아는데 저 생일 아닌데요? 아뇨 저기요 저 생일 아니라고요 아하 가자 태엄 열쇠로 이제 불부터 붙이고 다시 다시 아카랑 달라요 망했어요 어 켜졌다 택 좀 좋았어 l o s e i 나이스 나이스 아 저 태엽을 뽑지마시지 아 아 그러게요 나 죽은거 같은데 그러니까 태엽 안뽑아도 됐는데 내가 멍청한 짓을 한거 같아 내가 멍청한 짓을 했구만 기름이 붓겠구만 아하하 뻑뻑뻑뻑뻑뻑 빨리 깨는 줄 알았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멍청했습니다 어.. 아 기름이 새기 전에 빨리 하는 줄 알아가지구 어 그런 생각을 갖고 플레이를 했었어서 음..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차피 금방이니까 어 바로 하자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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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끼야 들어와 넌 죽었어 임마 기름 안켜진 일로 가면 시작이 되겠지 켜주겠지 좋았어 엉키덕키 엉키덕키 딱딱 불이 엄청나게 세게 나오네요 좋았어 이쪽으로 야 임마 어? 야 방태출의 기본은 비밀번호를 바꿔야 되는거야 임마 이 루저새끼야 이 나같은 멍청한 사람만 걸리지?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왔었으면 한번도 안걸렸어요 좋았어 좋았어 엔방 유튜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야챠 괜찮아요 저의 컨트롤과 여러분들의 두뇌라면 어떤 게임도 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게 바로 명콤보라는거지 가자 촛발 붙이고 이 멍청한 루저새끼를 복수하러 후리님 생일 축하해요 퍼지든가 어 서원선님 어서와요 어떡하냐 내가 안죽혀서 야 이거 가질래? 야야야 선물 프레젠토 쓰리 후후 시리즈 아유 화났죠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yn요요요요요요요? trips 저는 집에 넘어있대요 내가 죽는거? 나도 원하는게 하나 있는데 뭔지 알아? 니 머리에 내 샷건 총알을 박는거야 기다려 아 우리 사랑스러운 권총 그리고 유탄발사기 탄탄충 번호 강력구급약 권총탄약 번호연료